아니 아 왜 자꾸 그리로가 아 야 왜이러 민트 아니 야 아 제가 문워킹을 하고 앉았네 아 야 그만 좀 해 너 춤 잘 추는 거 알았어 앞으로 가는 문워킹인데? 아 얘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지는 데에서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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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못 맞췄다 쟤맨 맞는다 안돼 안돼 마을사람 죽으면 안돼 경비병은 죽어도 되지만 경비병은 죽어도 호두죽는 가능성 없어요 경비병은 죽어도 그 새로 리젤이 되죠 경비병은 죽어도 아하 야 그만 좀 움직여 허허허허허허허 칫 오오케 아아따 얘네 행상인들 여기까지 왔어요 어? 아카리.. 아카리가 행상인인가? 워워워워워워워워워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깐 창문 좀 열어두고 왔어요 어쨌든 베이틸드를 죽이러 온건데 어 언제나 항상 전투의 스타트는 예 드래곤이 끊어주는구나 어김없이 전투의 스타트는 드래곤이야 광산을 운영하는데 예 어 어 얘 왜 죽을려고 하는거지? 예 어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광산을 운영하는데 광부들을 막 너무 막 엄청 마구 부리나? 굿모닝이라고? 아침인가? 11시인데? 거의 굿 애프터눈 아니야? 굿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이트 어 어 어 이거 뭐야? 왜 이쪽으로 못가니? 어 이거 뭐야? 여기 또 어디야? 어 아 거기구나 북 도 우 뛰어가야된다 이제 벨잇엘드 왜 죽고 싶어 아 뭐 누가 죽이고싶어 죽이고싶어 하는거지? 지금 낮이라 점심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죽이기가 살짝 애매하고 힘들어요 저녁이 되어야지 집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죽을텐데 영주가 밖에 나와있는데 영주가 밖에 나와있는데 영주야? 아 그렇군요 몸을 봐서는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몰라 가까이서 주름을 봐야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알지 일단 저녁까지 터번에서 아니 술집에서 술집에서 한잔하고 있잖아 예술이 되어야지 이 town 너는 그와자님의 손님의 손님의 당신은 내 고생이 그저 내가 이럴 내가 말할 수 없어 이것은 그들의 꿈이 그저 그들이 그 그 그들의 꿈이 그것은 그것은 그 그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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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에란돌 그 은 그것은 그 그 이 꿈을 따라서는 그런 꿈을 따라야 할 것 같긴 한데 이 꿈을 따라서는 그런 꿈을 따라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들에게 말할 것 같긴 한데 그들에게 도와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, 정말! 내가 이 꿈을 끝냈을 할 것 같긴 한데 그의 희망을 끝냈을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더욱 강한 것 같긴 한데 그들에게 믿고 마라의 믿음을 인해 나는, 나는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윈드 피크인은 전스타드와 전스타드의 가장 아름다운 바드입니다.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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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ив solids 카테스트가 있나 봐요? 야 이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npcs들이 다 성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두들 각 마을에 큰마을에 하나씩 있고 작은마을 peuvent submit 으시면 가끔 》 터번에 가면.. 아 술집에 가면? 아..근데.. 목소리가 다 달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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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가자 아.. 나 잠잠잠잠 여기서.. 시간 보내러 왔지? 예.. 술 한잔 마시면서 저녁까지.. 잠만잠만 8.. 10시.. 11시.. 12시까지만 하면.. 자고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새벽 넘기까지 안 자고 있진 않겠지 아.. 아.. 뭐.. 뭘게 시끄러워 자.. 가보죠 나는 윈터홀드고 캠페니언이고 나이팅게일이고 도둑길드의 짱이다 흑흑흑 아.. 또 많은 일단 무게는 예.. 난 검으로 바꾸고요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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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잔손무기로 은신공격할 때 6비 피해 5비 피해 아 당검이 15배인데 50이구나 아직 모자라네 한 번 자 이건 일단 찍죠 좀 더 퀘스트를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됐다 짜장하구요 자고 있겠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한방에 죽어야 된다 지금 장갑을 깨고 있어서 두배의 데미지라 원래 당검이 몇배 데미지 아 안죽었어 아니 이게 아닌데 원래 한방에 죽어야지 아 공포가 걸리나 아 상관공포지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거구나 어 그래도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라 짐 열쇠와 락핏과 어 이거 시체 안 움직이네 어 이런거 안되는데 이런거 안되는데 야 시체를 옮겼다 치고 야 너도 왜 안찍히냐 안찍힌건가 안찍힌건가 아 아 아 아 아 쟤를 침대 이렇게 빠암 한듯이 자고있는 것처럼 해놔야되는데 죽어 죽어 뭐야 하긴 칼집이 나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일단 한명은 의뢰완료했습니다 이럴때 또 도둑의 어 도둑길드장으로서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되잖아 아 아따 여기 돈 많이 갖고있네 새알도 음 따고 혼자 사나보구나 자 다음 의뢰지점으로 가도록 하자 엥가의 목재소 목재소라 목재소라 어우 지금 왜 이렇게 어려여 여긴 어? 잠깐만 나 여기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? 아 저기구나 밤이 있고 있고 여관현실 그때참 여기 갈려면 마곡관에서 마을타고 가죠 목재소라는데 목재소는 물레방아가 물레방아를 이용하 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가 근처에 있죠 그 물레방아의 힘을 이용해서 그 나무를 자르잖아 자식아 우리 이별하기 전에 많이 어 친해지자마다 이제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타줘야지 아 정말 이 스카이린 말은 살집이 두툼해 몸통 살집이 뭐 양 죽였네 네스트 야 하던 식사 마..마저 해 인마 가끔 저런 나무 속 보면은 막 그 어? 닿았는데? 아 닿은건 아니구나 야 고드름 이라니 이게 노드들이 예 추이 냉기의 50% 전